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이 함께 자치법규 7042개를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일제정비를 실시해 알기 쉽고 규제 없는 자치법규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번 일제정비는 상위법령의 재개정사항을 미처 반영하지 못하거나 상위법령을 위반한 자치법규 등을 대상으로 일제정비 TF팀을 구성하고 정비팀과 정비책임공무원을 지정해 운영합니다. 한편 주요 내용은 상위법 재개정사항 미반영과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음에도 자체 규제 적용, 현실에 맞지 않은 유명무실화된 조례, 적용 대상 없는 조례, 기타 용어순화며 경상남도는 이번 일제정비 실시로 도민 권리 보호에 크게 도움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